자 바로 들어갈게요 컨텐츠 스타트 아니 자본주의 시도 갔어 아니 짱구님 이럿 오마이갓 짱구님을 제가 말릴 수가 없군요 어쨌거나 너무나 간투레이오 켜졌어 자네 그거 아나 트레버공항 근처에 상당히 돈이 되는 탱크가 있다더군 특수 개조된 트럭으로 탱커를 탈취해서 기지로 가져가 주게나 제가 이거 지금 처음 해보거든요 여긴가 아아아 이쪽으로 가면 되요 출발 지금 돌려드리려 왔습니다 대구독 크롭 브레이크 크롭 아니 구세버스님 이런거 두어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 개좋았어 오마이갓 여러분들 이런거 안주셔도 돼요 제 방송 오실때 그냥 빈손으로 오셔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오마이갓 예스 맨 너무나 감사드려요 지금 이 꼬리가 귀를 넘어갔어요 지금 이마에 살짝 다했는데 제가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있는 기름을 훔쳐서 도망가면 되요 나와보세요 박하님 이거 가져오면 되죠 이거 아아아아 아유 제가 그런거 아니에요 박하님 죄송합니다 얘를 잡아서 도망가시면 되는거에요 앞에 이거 치면 안돼 내가 딱 봤을때 치우는 순간 죽은거야 근데 이대로 그냥 끝나면은 솔직히 방송에 재미가 없을수도 있거든요 뭔가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야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분이랑 함께 합체 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맞춰서 가야죠 됐죠 나이씨 미션 클리어 이동산을 확보하십시오 다시가서 이제 기름 챙기면 되거든요 이걸로 5% 탈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작별기님 20만원 부원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청비라뇨 이런거 안주셔도 된다구요 정말 저는 그런걸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제가 좋아할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런거 안주셔도 된다구요 롱버디프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는 이런걸 바라놓고 방송을 하는게 아니여 여러분들 이런걸 주시면 안되는데 세트님 즐김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다고요 오마이갓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승찬님 저도 정말 사랑합니다 오마이갓 시청료 아니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청료같은걸 받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세팅님 네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창문은 리무진 네구도 풀업 엔진 풀업 창문은 리무진 1차 색상은 아이스화이트 2차 색상은 카모블랙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런거 안주셔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출발 아하 필명차들이여 세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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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을 들으면 진짜 속에 쌓여있는 음료를 확 풀어버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니 마블리님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속에 뻥 뚫리는 부금 제가 하나 틀어드릴게요 plantation 잠시만요 계산부터 아 깜짝이야 역시 후원할만 나는 스트리머 아 역시 후원할만 나는 스트리머 마블루님 100만원 후원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마이갓 진짜 너무나 감사드려요 정말 이런거 안쳐도 되는데 루피님 10만원 후원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의 자동차 경기 1라운드는 잘 즐기셨나요? 자 이제 2차전의 시작입니다 과연 승자는 어느 팀이 될 것인가 기대되는 대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경기 중에 초대를 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잠시만요 저장 좀 할게요 뭘 저장해? 뭘 뭘 저장해? 보시면은 수비원 공격자 수비원 공격자 플랜 준비 준비하시고 여기다 주면 무조건 맞아 아니죠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시고 빵이야 제발 1킬 만이라도 하자 제발 부탁할게 아 이게 안맞는다고? 지옥에서 돌아왔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암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벽타기 출발트 보시면은 벽을 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벽타기 출발트 나를 맞춰보거라 필멸자요 출발트 저를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저를 못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패자 나이스 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